서울시 민생사법경찰서는 17억 원상당의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일상 3명을 부족합니다. 또 걸렸네 또 걸렸어. 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짝퉁 영양제 다시 말해 무허가 불법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 제품들의 공통점 그리고 주의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구매하지 않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들어가 있는 제품만 사니까 걱정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면 어? 내가 먹었던 제품이 설마? 이러실 거예요. 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시약처 단속반이 시서스 제품을 불법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했는데요. 외국에서 불법적으로 들여온 시서스 가루를 정식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제조시설에서 제품으로 만들고 있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에 외국어로 된 포장재를 붙여서 마치 외국에서 정식 수입된 완제품처럼 보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제조시설의 위생도 문제겠지만 그보다는 사용된 원료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짝퉁 영양제, 무허가 불법 영양제들이 시약처에 단속이 되는데요. 이런 제품들의 공통점은요. 해당 불법업체의 내부 고발자에서 신고가 들어가서 적발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뭐 사장님이 돈 안 주고 일만 시켰다든지 아니면 동업자나 다른 관계자가 배신을 한 건데 문제는 그런 내부 고발이 아닌 이상 아무리 시약처가 날고 뛰어도 적발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불법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 다른 공통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외 제품처럼 둔갑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만들어지고 불법적으로 들여와서 판매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 해외에서 만든다고 더 좋은 거 아닌데 아직도 많은 소비자분들이 외국에서 만들었다면 더 좋아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유행하는 거라고 하면 더 믿어버리기 때문에 해외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제품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외 제품에 근거 없는 프리미엄이 붙을지 좀 안타까워요. 공통점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이런 불법적인 제품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최신 유행한다는 제품들을 표방한다는 것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들이 특히 많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런 제품들의 99.9%가 음성적인 판매 루트를 거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블로그, 카페, 톡방, SNS 이런 곳에서 주로 팔리죠. 그리고 이런 불법 제품들을 주의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품 안에 들어있는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한 원료가 뭔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A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매우 미량이 들어있거나 아예 안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정식 통관되는 혹은 정식 허가받은 원료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쥐똥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금속, 농약, 방사능 등에 오염되어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불법적인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나 유해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건기남! 방송의 취지는 알겠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설마 그렇게까지 제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겠니? 그리고 나는 건강기능식품 로고를 확인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러시죠? 자,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입니다. 이게요,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B라는 성분이 있다고 쳐요. 먹으면 몸에 수분을 쫙 빼줘서 며칠만 먹어도 체중이 2, 3kg 그냥 빠져버리는 당연하죠. 몸속 수분이 빠지니까. 그런데 그 B 성분은 국내 시약처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을 못하게 하는 성분, 심지어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일정 부분 제한되는 성분, 그런 B 성분을 해외에서 구합니다. 그 다음에 B 성분에 쌀가루를 섞어요. 그렇게 섞은 다음에 쌀 분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 미국의 제조공장 하나를 섭외하고요. 여기 한국인데요. 저희 다이어트 제품 좀 만들어주세요. 한국 시약처가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하는 성분을 아무거나 넣어주시고요. 저희가 공급드리는 쌀 분말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국내로 들어오잖아요. 시약처에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들어간 대한민국 생활을 통해 정식 수입된 제품 안에 B라는 불법 성분, 꾸준히 섭취하면 자칫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들여온 수입업자는 야 이 제품이 미국의 사탄 제품이야. 시약처 로고도 있고 그리고 국내 정식 통관도 했어. 며칠만 먹으면 2, 3kg 빠져. 이러면서 중간 유통상한테 팔거나 자신이 직접 판매하겠죠? 어떻게? 매우 비싸게. 이런 친구들은요. 제품이 많이 팔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 소문나니까. 대신에 적은 양을 매우 비싸게 판매하죠. 그리고 한 제품을 오래 팔지도 않아요. 일정 기간마다 제품을 리뉴얼 바꿔줍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요. 몇 년 전에 식품 중간 유통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품 하나 보여주면서 야 이런 다이어트 제품 만들고 싶다. 지금 N사목 카페에서 없어서 못 판다. 해서 보니까 그냥 너무나 평범한 해외에서 만들어져서 국내로 정식 통관된 국내 건강 있는 식품인 거예요. 그래서 레시피 똑같이 해가지고 제가 잘 아는 캐나다 공장에서 만들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만들어드린 제품은 효과가 없다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똑같은 레시피인데 한 제품은 며칠만 먹어도 살이 쭉쭉 빠지고 한 제품은 그냥 칼로리 커트하는 수준이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추적에 추적을 해서 알아낸 사실들입니다. 자 이런 불법적인 제품들 구매하시면 안 되겠죠. 걸러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SNS나 카페, 블로그에서만 판매되는 제품들은 무조건 거른다. SNS, 카페, 블로그에서 판매된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런 곳에서만 팔리는 제품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품 라벨에 한글로 설명이 없는 제품들은 거르는 것인데요. 한글 설명이 없는 제품들은 검증된 해외 브랜드 혹은 검증된 직구 사이트에서만 구매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지금 SNS에서 영양제를 파는데 한글이 전혀 써있지 않아. 그리고 해당 제품이 식품안전나라에서 조회도 안 돼. 이러면요. 그런 제품을 파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범죄 행위거든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만들어졌는데 유난히 후기가 좋다. 그런 제품들도 불법 제품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공기남이었습니다.